이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둘이 만남에서 선물로 서로 주고받았던 풍삼깨들을 광주 동물원이 받아서 아이고 용맹스러워 아이가 꽤 많이 먹었나봐요 봄이 상관이 광주에 온 거 환영해 어머 근데 둘 사이에 또 자식도 태어난다고? 별이 풍삼깨 아이고 여기가 아주 얘야 나 좀 보자 아이고 세상에 김정은이 그 당 뭐 석의관이라 하나 뭐 하여튼 북한 당위원장이 여기 전 문재인 대통령 방문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 좀 하나가 풍삼깨 풍삼깨인데 체구가 진돗개부터는 좀 적네요 근데 용맹스러워요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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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이 고음이 송강이 야외 놀이터라고 그러네요 저 집도 아주 멋지네요 집이랑 놀이터랑 잘 끌고 일 좀 봐요 얼굴은 진돗평상인데 살이 통통 찌게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 집으로